당신의 집은 어디까지인가요? 한화 포레나에선 마음 편히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까지 집이다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까지 집이다 반려견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까지 집이다 가족이 안심하고 숨쉬는 곳까지 집이다 이것이 포레나가 생각하는 가장 상식적인 프리미엄 한화 포레나 당신을 위해 집을 넓히다 집의 생각을 안심을 경험을 프리미엄을 넓히다 한화 포레나 다닌 다닌 Cafe 감사합니다.